오랜만에 설창으로 돌아온 도와이트 호막한 분위기의 잔뜩 얼어붙은 샛님을 발견합니다 정부 보조금 횡령으로 돌아온 그는 도와이트에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영감을 주었는데요 도와이트는 그 보답으로 수감 생활의 팁을 건넸고 만약에 강연을 받게 된 이유가 이 입을 통해서 이런 목욕과 받은 이 옷고듬을 입고 한 번만 전에서 올바른 신필에 그 사이 보스를 잃은 조직원들은 대책회의에 들어가는 뒤 지은제가 많았던 이들은 두아이트가 출소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고 구디는 남다른 의혹으로 임시 보스를 자청하며 상황을 정리합니다 검사는 당연히도 구금을 요청했고 보습금도 억소리나는 금액이었지만 집까지 팔 각오를 한 티나 덕분에 두아이트는 풀려나게 되는데요 엄청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테이씨는 보복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복귀한 두아이트는 든든한 인력을 충원하고 새로운 사업도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거릿을 통해 털사의 마리아나 시장을 주름잡는 칼 트레셔의 파티에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바빤 일정을 소화하던 도아이트 누군가의 미행을 알아채는데요 그들의 정체는 FBI 스테이씨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안 두아이트는 제법 충격을 받았죠 그날 밤 스테이씨를 찾아간 두아이트 그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테이씨는 그 진심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스테이씨는 그 진심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드라이트의 새로운 사업장이 완성됩니다 칙칙했던 대마 판매소는 세련된 라운지로 탈바꿈했는데 사업이 커진 만큼 위험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두아이트는 더더욱 합법사업인 풍력발전소가 탐이 났죠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사업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두 아들까지 쫙 빼입힌 두아이트는 칼트레셔를 만나러 가는데요 아몬드는 이 중요한 날에도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두아이트는 그를 되돌려 보냈죠 그리고 드디어 만난 호스트 칼 만나자마자 뼈있는 농담을 건넸고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곳에서 얻을 것이 없음을 확인한 두아이트는 말없이 돌아갔지만 그는 원래 털사구역을 관리하는 빌, 베빌 아쿠아에게도 두아이트의 행보에 대해서 알립니다 이때 전 보스의 사망과 구디의 이탈로 약해졌다는 이미지를 얻게 된 임베르니치 조직 전쟁이 필요한 시기였는데요 구디에게 전화를 건 치키 자신의 힘이 건재함을 자랑하기 위해 조직원이자 친구였던 제리를 살해합니다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털사였지만 이것을 터줄때 가면 갑자기 나타난 신규 세력에 기분이 상했는데요 그는 치키에게도 불쾌감을 전달했고 안그래도 고민이 많았던 치키는 곤란해졌죠 도와이트는 직접 자신의 변호를 막기로 합니다 그러나 보통 큰 사건을 담당하는 연방검사 딜런이 이 사건을 막겠다며 나섰는데요 칼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었죠 칼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었죠 피나는 털사의 집을 구하는데요 뉴욕에 비해 저렴한 털사의 집값은 만족스러웠지만 혹시나 아버지가 재판에서 지게 될 경우가 걱정되었고 도와이트의 여동생 조인이 그녀를 위해 털사로 달려옵니다 그녀는 안일한 오빠에게 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판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죠 발전소 매입을 결심한 도와이트는 한란을 찾아갑니다 한란은 흔쾌히 파격적인 할인을 해주었죠 하지만 엄청난 금액인 건 마찬가지인 가격 대출을 받기로 했지만 대출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거절이라는 뜻이었죠 한편 줄곧 상낙금과 악력비로 고통받던 아몬드 타이슨은 그에게 돈을 벌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도니의 자동차 대리점을 터는 곳 어둠을 틈타 잠입한 조직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부품을 훔쳤고 도니가 부품이 싹 털렸다는 걸 아는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영혼을 모르는 도니는 보호를 요청했고 도와이트는 보호병목으로 차도 뜯어내고 문제도 손쉽게 해결합니다 훔친 물건 절반을 들고 도니를 찾아간 미치는 능숙하게 그를 구워삼습니다 발전소를 대신할 합법적 수행 루트 개척을 위해서였죠 도와이트는 형량관리도 시도합니다 도와이트는 형량관리도 시도합니다 도와이트는 형량관리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가 칼과 연관되어 있고 협상의 여지도 전혀 없다는 것만 알게 되었죠 그때 다시 접촉해온 치키 자신이 베빌라쿠아와 손잡았다며 구디에게도 다시 진영을 옮기길 권합니다 하지만 구디는 애매한 답만을 남겼고 틈틈이 연락을 이어가며 간을 받죠 도와이트는 열심히 재판을 준비하지만 도움이 전혀 안되는 화대 칼은 승리를 확신하며 마걸이 내게도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정하라고 압박하는데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칼의 눈에는 새로운 말 아몬드가 들어왔죠 이혼 조정 상담을 받은 뒤였던 그 아이들 면의 조건에 격분하며 항의했지만 결국 이혼의 원인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물러섰습니다 지금의 그에게 어떤 심적인 여유도 없었죠 웬프레디 가족의 이산들 주민단체의 부의장이라는 말 많은 남자가 등장합니다 눈앞의 노인이 마피아 보스라는 걸 몰랐던 그는 온갖의 집을 잡아 귀찮게 굴었는데요 두아이트는 그를 참아주기로 했죠 다음 날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재판 당일 웨슬리가 아침부터 또 귀찮게 했지만 묵묵히 법정으로 향합니다 같은 시각 누군가의 연락을 받은 아몬드 바로 카리였는데요 두아이트와의 친분과 아몬드의 상황을 계속 물어보던 그는 아몬드에게 두툼한 돈 뭉치를 건넸습니다 그 돈의 의미를 아는 아몬드는 갈등에 빠졌죠 재판이 시작되고 두아이트의 차례 그는 단 한 명의 증인을 불러냅니다 바로 스테이시 뭔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았죠 그녀는 두아이트의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했고 다소 민망할 수 있는 질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나눈 적이 있다는 것까지 인정했죠 이 증언을 통해 두아이트는 자신이 건넨 돈이 뇌물이 아닌 선물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볍게 됐는데 스테이시는 그를 도운 후 마지막 인사와 함께 떠났지요 그리고 드디어 털사에 나타난 베빌라쿠아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털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기세를 굽히지 않는 도와이트 구역을 나눠주겠다는 애송이의 제안도 거절합니다 그는 이제 이곳에 포스이기 때문이었죠 베빌라쿠아가 빈손으로 돌아간 뒤 편결이 나왔다는 소식이 날아옵니다 결과는 승리였죠 재판이 끝난 후 도와이트는 완전히 털사에 눌러앉겠다고 공표했고 치킨은 도와이트를 제거하겠다는 결정을 전달합니다 구디는 이 결정에 침묵을 유지했죠 도와이트의 승소 소식이 퍼지고 귀찮은 것도 한 방에 제거되었습니다 도와이트와 조직원들은 마음 편히 축하 파티를 즐기는데요 이 때 베빌라쿠아의 전령이 도착합니다 이 위험을 아는지 모르는지 불길한 돈을 든 아몬드까지 나타납니다 다시 만난 카프토 곧바로 준비한 칼을 빼들었지만 순식간에 제거됩니다 잠시 냉철한 마피아 보스의 모습으로 돌아간 도와이트 할 일을 마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파티장으로 돌아갔고 카프토는 싸늘해진 상태로 보스에게 돌아갔죠 실베스타 스텔론의 털사킹 시즌2가 공개되었습니다 시즌1에서는 보스 대신 25년의 폭격을 마쳤지만 결국 쫓겨났던 노장, 마피아, 도와이트의 새끼를 다뤘는데요 세대교체를 마친 젊은 마피아들 사이 노장의 저력을 보여주는 그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죠 오늘 소개한 3화까지 이야기는 누명을 벗기가 무섭게 도와이트에게 달려드는 3명의 적과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며 끝이 났는데요 유혹에 갈등하는 부하들의 모습도 꾸준히 비추며 긴장감을 잔뜩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테이시가 이대로 퇴장할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거의 3년 만에 돌아왔지만 실베스타 스텔론의 카리스마와 유머러스한 스토리가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쉽게도 국내 OTT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만나보시길 바람이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 타임 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anka 한글자막 by 한효정 새 앨정